난 누구지? 여긴 어디야? 당신을 구해줄 3시간 여행 영어 60페이지 매표소는 어디 있어요? 매표소가 없어요 여긴 매표소 있을 것 같아요 매표소 좀 알려주세요 매표소가 있다고요? 네 그럼 찾아보세요 아우 진짜 Where's the ticket office? 티켓 오피스 어딨냐고요? 티켓 오피스? Where is the ticket office? 티켓 부스 해도 되죠? Where is the ticket booth? 티켓 부스는 어디 있나요? 이거 그러고 보니까 exchange booth 할 때도 썼던 것 같은데요? 그러네요 Where is the exchange booth? 그럼 where is만 알아두면 뭐든지 다 찾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중요한 건 그러면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의 이름을 영어로 알아야 되겠네 화장실은 어디 있어요? 아, restroom Where is the restroom? 아니, restroom은 왜요? 가서 좀 잠자려고요 rest가 쉬다란 뜻이잖아요 그러네요 restroom 화장실을 나타내는 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restroom, washroom, ladies room 이렇게 생각해보니 생각해보니 where is는 정말 슈퍼 패턴이네요 맞아요 슈퍼 울트라 패턴이에요 맞아요 여행 중에는 뭐든 where is, where is으로 다 말할 수 있겠어요? 맞아요 어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네 chicken or beef?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where is chicken? 뭐야 어쨌든 웬만한 건 다 된다 왜냐하면 여행이라는 과정은 우리가 뭔가를 찾아다니는 과정이니까 만약에 치킨과 맥주를 먹고 싶다 그러면 where is the pop? 아, 이렇게 할 수 있네요 pop 사실 제 친구 중에는요 네 엔드 패턴의 창시자가 있어요 엔드? 네 엔드라는 말을 이용해서요 네 무엇이든 하고 싶은 말을 엔드 이후에 붙여서 말해요 그게 뭐예요? 그냥 이런 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티켓 오피스가 필요해요 그러면 처음 만난 사람한테 네 엔드 엔드 where is the ticket office? 이렇게요? 엔드 티켓 오피스? 이렇게 아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식당 가서 주문하는데 치킨 치킨 버거를 달라고 하고 싶어요 네 그럼 다짜고짜 얼굴 보면서 일단 엔드 이렇게 시작해요 버버 같아요 그리고 그게 통해요? 치킨 버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통해요? 통하죠 오 그렇구나 네 왜 그런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이거 같아 엔드라고 말하면 상대가 어 얘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데 지금 답답해하고 있고 나를 눈치채는 것 같아 아 그렇게 괜찮다 그거 나도 해볼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네 그냥 하겠다는 어떤 마음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쵸 그쵸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그러면 where is라는 걸 배워서 하면 더 좋겠지만 엔 출근은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죠 where is the exit? 그러면 출근 물어봤으니까 입구도 물어봐요 어?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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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re is the entrance? where is the entrance? where is the entrance? 응 그렇죠 아니면 분실물 센터도 알아두면 좋겠다 where is the lost and found? the lost and found 분실물 센터도 저는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lost and found 잃어버렸었다 그리고 찾았다 the lost and found where is the lost and found? 그냥 로스트 and found라는 말이 분실물 센터라는 뜻이에요 where is the lost and found? 잃어버리고 찾는 곳 where is the lost and found? 자 티켓 부스를 찾았으면 표를 구입해야죠 one adult please 혼자 여행하시는 분이라면 애들이 하나라고요? one adult 성인 성인 애들 하나 애돌트 one adult please 그렇죠 one adult please 애들은 children one adult please 혼자 여행하시는 분이라면 one adult please 가족끼리 하시는 분이라면 two adults and two children please 이거는 틀려도 누구나 그것을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말을 알아듣긴 할 테지만 주의하고 넘어가야 될 거 two children's 아닌 거 two children 하나면 one child 의외로 많이 이게 알고 있으면서 틀리는 거 child and children 얘기를 하신다면 저는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죠 뭐요? person과 people 아 person two people's라는 말이 없죠? 그렇죠 two people a person to people 그렇죠 a person to people 자 그래서 person 한 명은 person이고요 one person이고요 person 두 명은 two people이 되는 거죠 two persons라고 쓰여있는 경우도 있어요 간혹 있죠? 네 혹시라도 보시면은 틀렸다고 말하지는 않죠? 오타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two persons 이게 그러면 개개인을 굳이 나눠서 따지는 뉘앙스로 말할 때는 two persons 아 거기 또 뉘앙스가 있구나 네네 맞아요 우와 근데 이제 전 처음 알았어요 단수 복수 이렇게 할 때는 뭐 people 이렇게 나눠서 얘기하기도 하죠 people를 복수형으로 쓸 때도 있어요 그거는 인종을 나타낼 때 아주 드문 잊어버리시는 것이 나음 아 그렇죠 영어 강사하실 게 아니라면 그렇죠 저도 영어 강사 되고 나서 알게 됐던 인종 왜냐하면 이게 진짜 이게 힘든 게요 학생들한테 그러면 people 쓰라는 말은 없는 것으로 하면 다음날 어떤 애가 쪼로로로 와요 그러니까요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페이퍼도 페이퍼도 원래 페이퍼 셀 수 없잖아요 그렇죠 페이퍼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페이퍼즈라고 하면 다큐멘트 서류의 의미로 바뀌는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거 그냥 넘어가요 이렇게 할 때는 그거 일상적으로 거의 안 쓰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냥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요 네 자 그러면 네 아이 한 명이요 one child please 학생표 하나요 one student please 그렇죠 student이요 이게 우리가 국제학생증? 맞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관광지에 많은 어디 입장료를 내야 하는 곳에서 네 국제학생증을 보여주면 무려 30% 정도를 할인해 주죠 그게 국제협약 같은 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은 다 할인을 해주자 이렇게 협약이 국가별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학교 다니시는 분이라면 대학생들 되고 대학원생도 다 되니까 국제학생증 미리 준비해 가지고 가면 그런 어떤 뭐 뮤지엄 같은 데가 우리도 뭐 이렇게 학생증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학생의 나이 대화는 없잖아 그런 거 없죠 네 그러니까 무슨 뭐 사이버대학 입학하셔가지고 쭉 휴학했다가 들어갔다가 뭐 이렇게 하세요 네 가능해요 왜냐하면 학생 할인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럴 때는 따로 물어보는 거 좋아요 어떻게 할인 받을 수 있나요? 대답을 요구한 거 아니였어? 이렇게 물어보라고요 그리고 미리 표를 끊어가서 할인되는 게 있다면 미리 검색해서 할인을 받아놓는 것도 좋겠네요 네 그럼 이만 여기까지 see you next time